자 신라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주연입니다. 오늘 날짜 12월 4일 신라젠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라젠 언제예요? 11월 28일 이 거래량을 동반한 갭상승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시죠? 자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조정 현재 걱정하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여러분들 이 조정 나와줘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기회가 오고 있다?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에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라젠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신규 매수 가능한가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찍어드리는 영상 보시고 뭐 하시면 된다? 대응 잘 하시면 무조건적으로 신라젠 12월엔 굉장히 큰 수익 내고 나가실 수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신라젠 우선적으로 기억하실 거 뭐다? 자 이 핵심 파이프라인 이 핵심 파이프라인만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게 지금 잘 뭐가 되고 있는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그것만 좀 확인하시면 된다. 자 여러분들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가총액 2위까지 좀 갔었죠. 자 근데 이 팩사백 3상 이슈 실패 이 실패로 인하여 심지어 뭐야 이 대주주들이 뭐 했었다? 물량을 미리 팔고 나갔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배임 횡령에 대한 뭐 이러한 의혹들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상장 폐지까지 이 상장 폐지 위기까지가 좀 있었는데 거래 정지 기간이 굉장히 좀 신라젠 길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버티신 주주 여러분들 너무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무려 여러분들 얼마만에 2년 반 2년 반 만에 거래 정지가 해지가 되고 개선 기간 통해서 이 대주주도 좀 바뀌고 그러면서 뭐해 여러분들 파이프라인도 조금 늘렸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팩사백 팩사백이 무엇이냐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주가에 굉장히 역량을 많이 끼칠 그러한 녀석인데 자 얘가 근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임상 성공해버렸네 세상에 여러분 신라젠이 미국의 빅파마 리제네론이 지금 이 팩사백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리제네론이 현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리부타요 이 리부타요의 팩사백을 병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거? 이 신장암에 이 신장암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팩사백과 리부타요의 정맥 투여 결과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 자 여러분 이거 자체적인 발표 형식이 아니라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알린 만큼 임상 결과를 모야 대외적으로 공인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임상 결과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 먼저 팩사백과 리부타요의 양물적 시너지를 확인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건 뭐다? 정맥 투약 방식이다. 그 전에 어느 정도 국한되어 있던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팩사백으로 인해서 이게 뭐다? 정맥 투약 방식으로 확장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허가받아 시판 중인 여기 나와 있죠? 리부타요가 앞으로 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팩사백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현재 신라젠. 신라젠은 지금 뭐다? 아직 재료가 살아있다.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신라젠 입장에선 이득이다. 신장암 인상이 확대되면 3상을 진행해야 되는 신라젠보다는 글로벌 제약사인 빅파마죠. 여러분들 여기 리제네론이 주도하는 것이 허가까지 도달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아직 살아있는 재료 이거 나오죠. 신라젠과 리제네론 양측의 만남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에 신라젠 관계자도 리제네론과 미팅 예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하지 않았다. 신라젠 관계자는 리제네론 측과 미팅을 진행하는 것은 많으나 일정과 참석자 및 미팅 아젠다에 대해서는 양사협의상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자 여러분들 이 미팅 관련해서 자 뭐다? 미팅 한다는 여러분들 공시 공시만 뜨기만 해도 자 여러분 이건 거의 확정되어 있는 거의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팅 관련된 공시가 뜨기만 해도 뭐다?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거에 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 SJ600 얘도 지금 차세대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이 스위스 제약사에서 이번에 사온 건데요. 지금 이게 뭐다? 곧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 자 지금 재료 여러분들 100-400과 더불어 지금 SJ600 시리즈 이 두 가지가 신라젠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두 배, 세 배 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료로 현재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께 뭐다? 특히나 신라젠 현재 물려 계신 분들께는 더더군다나 좋은 추메의 기회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신라젠 같은 종목들 단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12월, 12월 중에 뭐 있어요? 이 공매도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 공매도 관련해서 이 바이오 바이오와 2차전지 관련해서 수급이 좀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반등해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뭐다? 신라젠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라젠 앞으로 이 남아있는 미팅 플러스 어떤 거? 이 SJ600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게 과연 주가에 만약 다 반영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신라젠 현재 목표가 얼마까지 잡고 가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대응 전략 자료 자 아시죠? 여러분들 010-4123-8575로 신라젠 플러스 구독하신 거 여러분들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신라젠 플러스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이 대응 전략 자료 아시죠?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 자료 무조건적으로 신라젠 현재 물려계신 주주분들이라 치라면은 안 받으실 이유가 없다. 자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 자료에는 어떤 거 현재 신라젠 관련해서 평단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가져가실지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가셔 가실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담아 두었으니까요. 관련된 대응 전략 자료 받아보고 싶으시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신라젠 현재 추매하고 싶은데 추매 자금이 없다 하시는 분은 현재 여러분들 제가 원래 여러분들께 매일 오전에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이 단타방 오늘 12월 4일도 여러분들 종목 나갔죠. 우리 기술 투자 이 단타방 여러분들 제가 너무 공짜로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좀 쉽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이건 무조건적으로 제가 이제 링크는 없앴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라젠이나 무조건적으로 추매하려면은 시드머니 있어야 되는데 시드머니가 없다고 하시는 분은 이 텔레그램을 링크 받아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 제가 드리는 단타 같은 경우에 오전에 드리고 그 오전 내에 매도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뭐다? 시드머니가 묶일 일이 없다. 자 여러분 우리 기술 투자만 지금 현재 12월 4일 드렸냐? 아니요. 보시면 지난주 지난주 금요일에 툴젠 툴젠 이렇게 3% 정도 수익 안겨드렸고요. 여러분들 자 11월 30일에는 SPG 2.48% 그리고 자 29일은 아파서 좀 하루 쉬었고요. 28일에는 여러분들 핑거스토리 9.11% 자 여러분들 이 수익이 말도 안 되게 20% 30% 단타는 그렇게 내기 너무나도 힘들죠. 자 근데 여러분들께 지금 입증해드리는 이거 뭐다? 제가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하고 있는 이 단타 여러분들께 현재 재능기부 해드리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12월 중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고 반응 봐서 12월달까지 할지 연장할지는 여러분들의 반응에 달려있는 거라서요. 자 이 제가 여러분들께 재능기부 해드리고 있는 이 단타방 단타 텔레그램방 입장 원한다고 하시면 010-4123-8575로 뭐 구독 종목명 그리고 구독 남겨주시면은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같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만의 주식길라잡이 이주연이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